화장수 어딨을 거야 걍 걍 걍 쳤어 봐 걍 걍 걍 쳤어 봐 걍 걍 오늘만 공간이 떼진다고 헛구 들은 얘기 걍 쳤어 봐 걍 걍 걍 쳤어 봐 걍 걍 그때도 몰랐지 생각하니 웃음구나 여러분들이 봅시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에라 랄랄랄라 우리 아냐 둘 셋 넷 이따 한 번 잡어 봐 약장수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 고쳐오라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약장수 둘 약장수 랄랄랄라 딱 배لا 또 많이 내린다고 헛궁덕여 내기 더,드,시,쇼 걍 찾아봐 걍걍 걍 찾아봐 걍걍 그때는 몰랐지 생각한 이 웃음뿌나 자 한번 더! 더,드,시,쇼 걍 찾아봐 걍걍 야 야 야 야 그때도 몰랐지 생각하니